자, 일단 여러분들 연장 챙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머리 깔끔하게 하고 좀 반정하기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많은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너 뭉쳤지? 아니, 아니. 훔쳤지? 주머니 뭐. 뭐야, 이거? 돈이야, 돈. 훔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안 돼, 얘들아. 뭐 김정은 컷이야. 안 돼, 안 돼, 진짜. 와, 너 진짜 에바다. 나 도망갈 거야, 진짜. 김정은 컷 하면 도망간다, 얘들아. 머리 말리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리 말리로 바로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오늘만 버티야 돼. 근데 오늘 끝나고 어디 가요? 방송 끝나고 집에 가요? 아니요, 저 인천공항 근처에 거기 숙소 있거든요. 아, 베트남 내가 가요? 네, 가려고요. 아, 진짜? 가서, 네. 일단 우리 가기 전에 베트남 머리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봐봐. 베트남 스타를 보자. 베트남 남자. 어? 개호바야, 이거. 어때, 이거? 개호바야. 아,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머리 좀 노잼이고 이런 머리는 말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머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글로벌 BJ 아닌가요, 지금? 아냐, 글로벌. 나 한국 BJ, 한국.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나 한국 BJ다. 야, 너 아까 제가 정답으로 했어. 미안해. 모르겠다, 그냥 가자. 그냥, 그냥 막 하자, 그냥 가던 거. 가방 벗고 갈 거죠? 아뇨, 가방도 하자. 여러분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람들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나 깜짝 놀랐어, 오늘. 빨리, 빨리 갑시다. 그래서 지금. 지금은 딱 핫플레이스 시간이야. 응. 가자, 가자. 하하하하. 이거 어때요? 어? 이거 뭐야? 하하하하. 그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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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할 수 있겠어, 이거? 하하하. 하하하하. 나 이런 거 안 졸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저 혹시 뭐 하시는 거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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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каких 일류나 이거? 하하하하. 야, 저 거의 반모습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newперmi. 가만있어 알겠어 근데 그거 알아? 아버지 잘했던 무과금이야 나는 그리고 형은 어차피 해도 못생겼어 가자 그게 중요해 성형이 해도 안되는데 머리도 되겠냐? 안돼 야 너 지금 뭐하는거야? 가만있어 잠깐만 실수해버리네 야 잠깐만 사람 너무 많아요 창피해요 진짜 개맞다 나 떨려 나 왜 떨려 어 배터리 없어 X댔어 어? 실화야? 배터리가 없어요 야 잠깐만 뭐하는 짓이야 지금 큰일 났다 야 잠깐 방송 사고다 보자 배터리 연결이 안돼? 아아 잠깐만 그러자 아 아 아 요즘 남자 머리 스타일 어떤게 이쁜거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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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깔끔해졌다 대박 아 머리 진짜 잘 됐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머리 예뻐질거야 아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진짜 멋있어 근데 앞머리를 뭐 바가지 같지 않아요? 바가지 없애면 안돼? 야! 안돼 나 머리잎아야 아저씨네 아니 바가지가 너무 이상해해 이거 아니야 야 앞머리 기장 안칠게 기장 안치고 이거 뚜껑먹어 이거 뚜껑같은거잖아 아 응 야 이거 아닌데 얘들아 기다려봐 야 김정은이잖아 이거 진짜 다 맛있어 김정은이잖아 이거 자 끝났어요 야 진짜 근데 사라겠다 오케이 기다려봐 마지막 어 이제 제품 발라야지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존자님 뭐야 머리 받으신 분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젖었다 내가 머리가 젖었다 내가 머리가 젖는다 안 해주니까 와 와 와 안녕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계속 기다리시네 오랜만에 하시네 육박해서 엄청 재미있진 않아 치지아! 앞뒤로ode 중 perdu disobedience 죄송한데, 레전드가 이거도 아니 저 저도 뭐 제가 자랑하는 아니지만 MBC가 우리 공부대에서 내게 해준다고 해주네